KF-21 보람의 전투기에 대한 제작비 상승의 문제로 인해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간에 논의되는 수지타산에 대한 분석에서 언급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F-21 보람에는 정확히 표현하면 단일 기종의 개발이라기보다는 파생형으로 뻗어갈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군과 해군 전투기 간에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러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플러스 요인입니다. 일견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야 해군이든 공군이든 같은 국군인데 뭐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이게 대단한 이유가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야 해군항공 개념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서 그렇지 미국 같은 항공모함 전단이 극도로 발달된 대항해군의 경우는 공군과 해군 간의 해계몬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미국은 4세대 전투기 시절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했는데 예를 들어 해군의 F-14 텀캡과 공군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의 해계몬이 싸움은 상당했죠. F-16이 전형적으로 공군용이고 F-18이 해군용인 것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군기와 해군기 사이에는 설계 단계부터 운용무장까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항공체계 관리를 해군과 공군이 따로 집행하다 보니 흔히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재정부족의 문제로 늘 속을 썩이곤 했죠. 지금도 미공군 훈련기에서 낙마한 우리의 T-52, 미해군 훈련기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와신상담하고 있는 상황만 보더라도 미군은 해군과 공군의 운용관리가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미해군과 미공군의 이러한 경쟁 상황은 군수관리적 측면에서 많은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F-35 플랫폼 통합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군별로 항공운용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군은 심지어 해군과 해병대 항공단 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작부터 미군의 F-35 통합 플랫폼처럼 공군의 KF-21 플랫폼을 원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군용 모델에서 해군용 항공모함 탑재기가 파생되기 때문에 미국이 겪었던 해군과 공군 간의 긴장은 사업 초기부터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공군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더불어 대양해군으로서 해군 항공력의 증가와 함께 심지어는 해병대를 위한 초음속 항공전력도 기획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형 조인 스트라이크 파이더로서의 KF-21 보람의 플랫폼은 따라서 시계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지타산의 문제로부터 논란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분명 이런 측면은 KF-21 보람에 대한 평가에서 가중치가 주어져야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소리로서의 KF-21 보람에 대한 평가에서 계신 점입니다.